네 자 오늘 자기 전에 철권 한번 가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출근이죠 출근하기 전에 한번 도전해봅시다 그래서 승자가 되길 안 되냐 근데 왜 조이스틱이 말 안 됐지 시작해라 조이스틱이 무선은 아니고 유선인데 요즘 무선도 좋다지만 지금은 유선밖에 없어서 이게 bgm이 꽤 커서 내 음악이 좀 붙이지 않으려나 아니 내 목소리가 아 모르겠다 일단 그냥 해봅시다 아 이걸로 하면 안 되지 마우스를 움직였나요 저는 그냥 바로 랭크 매치합니다 저번에도 그랬고 사실 이게 안한지도 오래됐고 옛날에 하도 동네 동생들한테 발려가지고 난 왼쪽이 좋아 맨날 발려 이거 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? 미션을 깨면 되나? 아니면 그거 저거 뭐야 OVA인가 뭐 그거 사야되나? 아무튼 전 다양한 건 아직은 못하고 좀 그나마 익숙한 얘 옛날에 맨날 자취방에서 학교 다닐 때 했는데 저같고 내기도 맨날 치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어쨌든 지금 밤인데 내일 출근을 위해서 한번 아 이게 녹화하면서도 라이브가 되나? 다운판 하고 붙어야 되니까 다운판에 라이브 되는지 한번 아 근데 지금 12시라 와 저 캐릭터 어떻게 저렇게 넣겠지? 나도 저렇게 할 수 있나? 와 60승 다 A야 점수가 와 되게 잘 꾸냈다 나도 좀 저렇게 안될까? 암튼간에 살짝 라이브 해보고 싶은데 시간이 늦어서 안될 것 같습니다 출근을 위해서라면 원래 이 시간에 잘해줘 와 퍼펙트 당하겠는데? 와 발린다 발려 훗 야 이겼어 이걸? 대단한데? 와 이씨 잘하나 이씨 와 오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오 콤보랑 이런거 다 할 줄 아나 씨네 나 저런거 하나도 못하는데 야 씨 아아 야아 나 진짜 상대도 안되는 그런 엄청난 실력인거 같은데 아 이겼으면 좋겠다 흐흐흐 아아 씨 아 좀 안걸리네 와 장난아니다 아 피했는데 아 너무 잘해 너무 잘한다 진짜 나는 레벨 차이가 너무 난다 한 번만 더 해보고 안되면 그만하자 쓰읍 장난 아닌데 핫 핫 핫 쓰읍 핫 핫 핫 핫 핫 핫 핫 핫 또 잡힌다 아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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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저거 싫어 알 안 돼 이결라 야씨 됐다 요우 나이스 야 코팅콤보같은거 되게 잘한다 하이낸 저런거 하나도 못하지 너무 말리는데? 저거 왜 다 올리지? 아 깠는데 아 했는데 피 야 다 맞냐 아 왜 점프를 해 점프 안 눌렀는데 아 꼭 이러네 점프 안 눌렀는데 자꾸 점프를 해 야 씨 점치냐 멍청하게 야 왜 자꾸 기술이 안 되냐 자꾸 딴 짓을 해 아 씨 짱나게 아 키 눌렀는데 안 때려 아 멍청하냐 아 아 왜 키가 안 되는 거야 짜증나게 키스를 써도 자꾸 안 돼 그 성질나게 다 잘하는 애들 밖에 없냐 저도 저번에 붙었던 사람인 것 같은데 이 사람 성도 왠지 그 사람인 것 같은데 기술 연습 좀 해야겠다 너무 막무가내로 해가지고 강등이야 좀 강등 안 당하고 싶다 좀 강등 안 당하고 싶다 아 나도 깠는데 야 씨 쟤는 어떻게 저렇게 폼보를 다 하지 오 씨 다행이다 한 방에 죽었어 아 아 아 그래 이건 데미지를 당해도 까는 기술이 있어서 야 씨 계속 맞냐 죽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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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죽어 죽어 죽어라 야 너..너무 많이 나 죽겠는데? 너무 말도 안 되는걸로.. 오우씨.. 아이고.. 콤보다 콤보.. 야 저 마지막인데.. 근데 생각보다 에너지가 많이 안 자네 야씨.. 이거는 안되지.. 안돼! 설마! 안돼! 아아 죽었다.. 저런걸 당하냐.. 내가 쥐보다 속도가 느려? 저게 발리네.. 아..이거.. 연타를 못하나.. 다위밍 더위밍 다위밍 엊 도 당하냐.. 그리고.. 스윙.. 어디에 비율밍 실패.. 도 당하냐.. 어으 다위밍 어쨌든 이거 어젠가 그젠가 한 번 붙었던 사람인 것 같애 기술 연습 좀 해야겠다 콤보나 필살기 연습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승진 한 번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기고 나 공격 패턴이 근데 단순해가지고 쪼금 아 아깝다 필살기로 까고싶은데 아 뭔가 기술을 좀 먹여주고 싶은데 같은 패턴으로 계속 이기니까 재미가 없다 어? 어이씨 내가 느려 그래 나도 저런 콤보 하고싶어 멋있게 아 뒤에서 잡기 이런거 야씨 퍼펙은 안된다 야 아아 퍼펙이야 씨 퍼펙트로 지금 그래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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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꾸 열받게 하지 말고 죽어 야씨 계속 맞니 그래 넌 어차피 이걸로 죽게 돼있어 이니시에이시면 뭐냐 에휴 에휴 아저씨를 이기고 승리를 조금 한 두 번만 더 얻고 다른 사람을 먹어야겠다 된다면 옛날에는 폴도 많이 했는데 폴 기술을 다 까먹었네 자 권은 왜 에잇이 안나오지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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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저걸 원하는게 아니었는데 기술이 자꾸 딴게 되네 야아 다걸려 아니 왜 자꾸 저게 되냐아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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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콤보에 계속 걸리네 야C 야 헤헤 야 이번판 지금 진다 지금 안된다 저를 못막더라고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너는 이거 계속 걸리게 돼 있어 아하 안 돼 안 돼 죽었다 이겼다 아하 예쓰 눈빨개 졌어 눈빨개 질 정도로 힘들었어 이거 막판 하고 다른 캐릭터 한 번 도전해 보고 지면 두 번만 더 그만하길 20세용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? 오늘 그래도 아이 근데 뭐 이거 다 저기 잘생겼어 몸도 좋아 영어는 왜 이렇게 잘해 데빌진 아 이거 안걸리네 바다아우 바다아우 와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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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삽 바디 와삽 아 기술 여시 바디 아 돌려채 우우씨 저게 안 돼? 안 되지 아아 돌려채기 다시 다시 가자 가자 오우 워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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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워 워 워 밟으려 쟤 필살기 같은거 잘 쓴단 말이야 죽어 안녕 라운드 4 파이트 위 하아 라운드 탱 날이 나 인기 라운드 호 툭 야시 안 돌아가네 우아 씨 뒤졌다 죽어 그냥 빨리 죽어 죽어 그래 너한테 20승까지만 딱 거두고 그만할게 20승만 딱 거두고 관둔다 너 50승 채우고 싶어서 계속하는거지 자식 20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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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너도 좀 뭐 좀 해봐라 왜 기술을 못하니 20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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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거 맞을 줄야지 죽어 고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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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것만 봤으면 딱이네 굴러라 굴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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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비슷한 기술 있지 롱 굴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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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씨 굴러라 두고 커르고 빡 죽어 죽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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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20승 했다 그만할게 너랑 고맙다 감사합니다 대전자님 저는 나갑니다 아 다른 캐릭터를 해보기로 했지 나가야돼 랭크 매치를 저는 어쨌든 이번에는 캐릭터를 좀 바꿔야되는데 이번에는 캐릭터를 좀 바꿔야되는데 이번에는 캐릭터를 좀 바꿔야되는데 가자 아 옛날에 얘로 했었는데 옛날에 나랑 비슷하게 지금 비슷한 체형하고 같이 바비 바비 원래 로버트의 그 줄임말이죠 이름 로버트 왜 그걸 바비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아 기술 까먹었는데 그냥 이거 그냥 이거 기술 연수 기술 연수 좀 해야되는데 자 이걸로 만약에 세 판 지면은 그만하겠습니다 쟤도 쟤도 뭔가 메인 캐릭터인데 어 이렇게 꾸미시는 분들이 많으시네 나도 좀 이렇게 꾸며야겠다 아 캐릭터별 승률이구나 그럼 나는 얘로는 일단 이거네 네 마샬라우루만 그게 올라간거구나 으흠 절권력은 공통 열심히 해서 어 정정당당 근데 아까 그 사람 아니야? 아 아니지 그 사람은 맞나? 맞는거 같기도 하고 네 그 사람 너도 강하구나 그거였나 어 콤보 같은 것도 하나도 모르는데 이게 많아이 아키아베로 와우 잡기 없냐 너? 잡기는 공통이야 어 쎄 어이씨 막 하는데 막 잘되네 얘는 콤보가 화려하네 다른 콤보는 없나? 아 맞군 오른 왠 왠오웬 콤보도 있긴 한데 인근이 오웬 콤보가 있어요 보니까 이분이 어 잡기를 잘 걸리네 라고 하려고 그랬더니 안 걸리시네 갑자기 자리 아 퍼펙인데 뭔가 했다 막아 막히지? 안녕 눈빛은 멋있는데 몸이 너무 쿨이다 술 많이 먹었니? 음 음 음 음 음 이게 뭐 이렇게 철권을 프로게이머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도대체 이걸 프로로 하려면 어느정도 해야 되는 걸까 이건 이게 이렇게 눕는 아 아 퍼펙인데 아깝다잉 안되네 눕는거 하고싶은데 왜이렇게 눕는거 보자 오웬 아니 오웬 안되나 앞으로하고 오웬 오 되네 오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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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안되네 콤보가 다양하지가 않아요 윽 야오 아 아 그래 맞어 애는 이런. 잡기 기술을 같은게 있었어 끝 rule dried 스피드 앤 웨잇인데 웨잇은 좀 줄여도 아니지 몸만 좀 멋있게 바꾸면 안되냐? 날렵하긴 하네 저렇게 몸이 좀 큰데 날아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신기합니다 어쨌거나 아 이 사람 그만하기로 했구나 어쨌든 이겼으니까 기분 좋긴 한데 오우 오웬오후 아래 오웬오후 그냥 오웬오후가 있는 것 같아요 오웬오후 여기 있고 오웬 이렇게 하면 달르고 오웬오후 오웬 오웬오후 오웬오후는 없네 손은 오웬 끝인데 오웬 발해야 되나? 오웬 발 이게 또 앞으로 하면서 누르는 거하고 그냥 하면서 누르는 거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나도 저런 거 좀 넣어야겠다 이름 좀 빨리 빨리 만약에 내가 폴로도 이기면 폴로 잘하나? 이렇게 생각할까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캐릭터가 좋아 패턴이 내가 너무 모르니까 사람들이 오 웬 뒤로 하고 오 웬 오 어? 왜 아깐 됐는데 지금도 안 되냐 야 씨 폴로 너무 세 우후 그래 어이구야 어이구야 아아 왜 이길 거 같았는데 내 기술을 아직 모르니까 얘가 좀 약간 아하 날씨 지름 maybe 수 하하 한번 더 하겠습니다 죽는다 졌어요 아 안타깝네 뭔가 아까 되던 기술들이 잘 안되면서 아 아씨 한 번 더 휴식 안타깝네 기술이 뭐가 몇 개 더 있었는데 이거 커맨드 나오는 거 그거 있는데 따락 아 뒤로 하고 있어서 그게 안 됐구나 저게 날 신하면 멋있을 만한 패션인데 뭔가 슬픈 사연이 있나 술을 많이 먹었나 오 다 승이야 미쳤어 패가 없네 이거 근데 한국 사람만 되는 건 아니겠지 한국 사람도 나오겠지 야 미쳤다 뭐야 대박인데 패가 진짜 없나 1,2,3,4,5,6 아닌데 다른 캐릭터로 하다가 킹으로 한 지 얼마 안 됐구나 엽 뭐야 레알 빨개 벗었어 오우bab 안돼 얘네 잡히면 안돼 잡히면 끝이야 잡았다 뒤에서 뭔가 하려고 했는데 아 나도 뭐 하려고 했는데 아 잡히면 안 돼 야씨 개 발리네 갈라 갈린다 아까만 해도 막 대던 그런 콤보들이 하나도 안 되네 야 너무 많이 맞는다 죽겠다 아휴 끝났네 한 번만 재도전 해보고 요새 지면 오늘 철권은 그만하겠습니다 자야죠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대단한데? 도저히 잘하지? 강등 되는 거야 지면? 강등 나오면 안 되는데 야어들 저 막 날리고 잡고 막 어우 에너지 마 됐다 아아아아아아아아 오우 씨 잡았더 아아아아아아아아 너무 성급했다 어우 아파 어우 야 빨개벗으니한테 저렇게 다 어우 뭐 아주 그냥 데미지가 아주 그냥 끝도 없네 풀어봐 좀 씨 야 저걸 대단한데 야 저거 못 막는 거구나 야아아아아아 아 기다리면 안 돼 얘네 기다리면 미안해 오우 설마 계속 때려 때려 야 으아아아아아 아 아 pública 설마 했다 .. 오우 오우 아 저거 씨 아씨 예스 야 한 번에 이겼다 그러면 원래 이거 지면 갈라 그랬는데 여기서 승부를 내겠습니다 그래서 지면 제가 지는 거고 여기서 이기면 제가 이기는 거죠 역시 밥이 아 씨 밥 대단해 좋아 게임하시는 게임 방송하는 사람들 이런 느낌인가 이러면서 응원보고 야 씨 선빵부터 안돼 안돼 저 아저씨 벼르고 있단 말이야 지금 야야야야야 아우 다 맞네 아우 진짜 잘한다 어떻게 저렇게 하지 야 너무 헛손질을 많이 하네 야 씨 아 나 야 저거 한 번 당하면 거의 에너지가 3분의 1 어후 뭐야 이게 야 풀렀는데 이건 풀렀는데 진짜로 내가 인간적으로 씨 죽을텐데 아아 미치겠다 야 죽어 너 씨 오 씨 수고히 수고히 안돼 살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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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나를 완전 깨고 있네 대단한데 아이씨 나 초보인 거 걸렸어 어떡하냐 야 잘 피한다 예쓰 예쓰 아 저거 알았는데 옛날에 안될 아 응 아 아 좋다 좋네요 포기하겠습니다 아 한국분이구나 한국사람만 하면 할 수 있나? 왜 이걸로 됐어 나가봐 야 너 나가라 뭐 눌러야 되니 어떻게 해야 되옹 아 종료 종료 이게 아니었는데 아까 나가는게 뭐 카드가 좀 생겼습니다 야호 드디어 좋은 승부였다 얼마든지 덤벼보라고 좋아 아무튼간에 아 이거 강제 종료하면 원래 안되는건데 게임 좀 해볼게 몇개 있는데 다음에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야되요 그럼 안녕 감사합니다 됐습니다